흠 반갑습니다 보드김들 여러분들 일단 안매끼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현시간 기준으로 제 솔로 레이팅이 1800점이구요 어... 1844점이구요 어 그렇습니다 듀오는 2200인데 이걸 민수랑 같이해서 그래 근데 솔로가 1800점이야 이걸 T5로 따지면 다이아몬드거든요 다이아몬드 저도 왜그런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승수는 없는데 킬수가 높아서 그런거같아 킬수가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에에 1800이 높은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높은거 아니에요 아 뭐 뻥튀기야 야 그리고 보니까 뭐 치마랑 이런게 있더라구요 그걸 왜사는거야 치마 치마를 왜사는거지 음 안떠더라 다른 방송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방송은 그런거 잘 없어 다른 방송은 그런거 전혀 없어 다른 방송을 좀 봤거든 근데 막 도네이션으로 막 까거나 그런 사람 많았는데 내 방송은 그런거 거의 없어 까거나 도네이션으로 뭔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 드립치거나 채팅으로 그냥 보고 말고 다물고 있는게 많지 어 도네이션 막 드립치거나 이런사람 되게 적어요 그래서 제 옷 음 페북에 오버워치 영상 돌아댕겼잖아요 어떤거요? 뭐 그거? 에 뭘 돌아댕겨 안 돌아댕겼어 에 하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몰입을 하는 순간 달라진다니까요 온다? 쏜다 그렇지 온다 쏜다 BJ가 착하면 시청자도 착하지 개소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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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야 그런건 아니야 재수 야 그거는 돌아댕기진 않았어 음 맥크릉사 돌아댕겼다고야 아냐 뭔소리야 그런데 머독님 허풍은 심해도 거짓말은 안하니깐 생글 마 맞아 허풍은 있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아 그게 내 님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제 이 근데 그 안좋은 기분이 나에게 오면서 흠흠 내가 막 못하는거 아니야? 여러분 제 8 1800점 보여드릴게요 흠흠 네네 저 제 1800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실력후 보여드리죠 이건 당장 로족입니다 당장 로족 저는 왠지 이런데 못가겠어 이런데 맵 끝에 있는 맵 갑시다 아 같이 내렸네요 갑시다 여기가 그 술로 레이팅 1800점에 배그여포 빚진진님 하하하하하하 잘 찾아오셨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펫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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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펫살 쾅 죄송합니다 가져가자 하하 게임 집중해보고 빡게임 해보자 방송 키는 이상은 절대 안돼 음 방송 키는 이상 그게 절대 안돼 방송 끄고 할때랑 방송 키고 할때랑 전혀 달라 방송 키고 집중한다? 말도 안된 소리는 안돼 난 난 나는 적어도 안돼 오 여기 많이 떨어지네 어 이거는 일단은 무조건 아아 일단 피해 내가 중요하게 내가 왜 맨 처음에 중요하면은 저런 애들 막 잡으려고 막 깝치다가 빨리 오게 해야 돼 빨리 빨리 남들은 다 태어나는데 난 왜 이렇게 늦어 텐션 내려 좋아 내렸어 이렇게 가자 대글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 방송을 보고 배우세요 음 음 그렇습니다 좋아 음 총이 나와야 되죠 오른쪽 잘 봐야 됩니다 음 좋아 우와 퀵패드다 음 으아아아아악 으윽 후 후 이건 조가드 세기야 수 저기 있죠 삭제해라 애송이 깜짝아 맞죠 1800점 이기 때문에 산겁니다 도롱여프네 살았어요 안죽었습니다 저기 들갔거든요 뒤에 잘 봐야돼 펴펴 가는거야 펴펴 아니요 어 깜짝아 갑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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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800점이에요 저 다이아에요 이 새끼들아 다이아는 알아서 보셔야지 좋아 여기 총알있다 구급상장 펴니엘 여러분들 같으면 죽었겠어요 하지만 저는 1800점이라 살았습니다 후후후 아 빨리빨리빨리빨리 아이템 빨리빨리 빨리총빨리총 흠흠 가자가자 오 크으으으으으 좋아좋아조아 권총 무시할수없어 으음 아으으으ㅏㅏㅏ M16 먹었다? 게임 끝났어 이제 배울만 줘 배율 하다못해 그냥 배울만 주면 애들 그냥 다 뚝댈 수 있어 끝났습니다 빨리 열어주세요 어? 왜 문이 열려있지? 에반데? 잠깐만 어? 어? 에반데? 왜 열려있어 여기 어? 어? 어 없네 흠 저기 있다 아 근데 내가 맞출 수 있을까? 내가 쏜다고 내가 쏘면은 맞출 수 있을까? 내 위치만 발격되면 어떨까? 아니야 나오면 쏜다 나오는 순간 쏜다 뒤로 나와라 앞으로 나오면 에바다 저 보여줘 반드 본다? 본다 쏜다 본다 쏜다 나와 나와 나오라고 자식아 저 뒷문으로 나오겠지? 저 뒷문으로 나와야돼 앞문으로 나와야돼 안나온다? 에반데? 이거 참 많이 떨리는구만 안나오네 똥진수님 똥진수님 랜디오나 랜코드는 생각 없으신가요? 내려가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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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진수님 똥진수로 하지마 이 씨발새끼야 니그 이름에 똥 붙여봐 빨리 빨리 살려주세요 털렸네요 앞에? 어저 아우 털렸다 다 털렸네 중요하게 뭔지 알아? 조심해라 그렇지 이런데 숨어있다가 가는거야 저 차? 내가 번다 온다?! 온다!! buff 드드드둑 오? 우와 오 오 오 오 난 솔직히 나 자신 없어 이제 오? 알잖아 나 자신 없는거 이제 샷건에 자신 없어 possession 샷건에 자신 없다 자신 없어 나 뭐-못먹나? 자꾸네 자신 없어졌어 얘들아 그 이후로 못하겠어 예 잘 보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뭔 소리야 아 다음달에 스테마스 눈치 싸움하려면 우리 야요이 영업해야하는데 하필 오늘 직장을 잃었어 큰일났어 근데 낙박 너무 좋다 헤헤 삽벌레 화이팅 오 기다려 조용히해봐 사건 명장면이었잖아 그렇구만 안쓰럽구만 하지만 응원한다 너의 인생을 너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한 명 몸을 뽑아주겠어 알았어? 사물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물놀이 사물놀이 두두두두둑 소음기 당장 이거다 오 있어 근처에 쏜다 소음기 꺼 꺼 터스 이때 폴리스 오우 이거 먹어 벡터 벡터 꺼 거 잠깐 잠깐 어이 위 안으로 들어가 위로 그럼 오른쪽 열고 왼쪽을 보는거야 아아아아 펴펴 펴펴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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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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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두두두둑 이런 정신이 필요해요 언제든지 늘 발사할 수 있는 이 준비된 자세 네 딱 안쪽에 봤죠? 방금 봤죠? 저기 있는거? 네 오 다다이네 안다듬이 이리로 온다구! 여기있어 여기 어 여기있어 네 저 단발씁니다 단발 빨리빨리 닫아라구! 후 올라가! 됐다 후 대기합니다 예 무조건 대기해요 온다? 썬다 기다려 이제 발소리를 기다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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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점심맨태라니 근데 트수된거 너무 재밌다 히히 퇴직금으로 좀 놀다가 다시 취직해서 대장님 보내드릴게요 지금 줘 저기있을거는 저기 빨간색 아마 내 나올때까지 기다려있거나 그럴거야 안가 저걸로 으악 아악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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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오오? 뭐야 어떻게 한거야 오 진수형을 똥진수님이라 부르지 못하면 어떻게 부르란 말이야 흐흑 추천해줘 어어어어 조..조까아아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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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우 아우씨 오 아르바이트 아니 하 어두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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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쒈 아 castle 어딨어? 어디?.. 어딨는 거야? aquí 있다 봤네X4 나와 이 개새끼야 나오라구!! 좋아 입법 안개은신술 안나가지롱 으아아아아아아아악 흐흔흔흔흔흔흔흔 내가 내가 되어 시간이 온것같아 열정에 두고뼈떠 밤샷떠 거리개고 배라 난 지금 어디쯤을 가고있을까 울퉁불퉁하고 거칠거리는 지면 날 탈선에 어디로든가고 풍 근데 이거는 어 레이팅이 높게 잡힌거야 레이팅이 높게 잡힌거야 상대방도 1800점이 잡힌거야 으음 진짜 예 이거 점사로 바꿔갖고 간만에 오랜만에 점사 쓰다보니까 반동에 익숙하지 않았어 정말입니다에 반동에 익숙하지 않았어 아 얘들아 생각을 해봐 내가 1800다이어지 그럼 그래도 1800다이어란 소리야 내가 못한게 아니라 제가 잘한거란 소리지 응 그래 인정 어 인정 뭐냐 뭐냐 너 뭐야 너 뭐야 이 자식아 너 뭐야 어? 아 비가온다? 비가오는 날에는 난 2000점으로 간다 아 비가오는 날에는 나는 각성을 하게되어 2000점으로 올라가게되지 내 실력을 진짜 보여줄 때가 되었구만 일단은 처음부터 잘하는 모습 보이면은 그 다음에 못하면은 더 못하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못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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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그러면은 더 잘해보이는 효과있지 난 그 효과를 노린거야 가자 아니야 뭔 인정이야 노인정 잘봐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제 한판에서 한판 못했어 이번에 두판에서 두판에서 멋있는 모습 보여줄게 단짠단짠 보여준다 단짠단짠 보여준다 얘들아 지금 당장 보여준다 아니야 계속 계속 자리다 한 번 못하면은 뭐야 이새끼 뭐야 존나 못하네 퇴물이냐? 대표중에 태이커씨가 그렇지 페이커가 정말 계속 자르다가 한 몇번 못하니까 이제 뭐야 퇴물이냐? 나라도 그런 사람 없겠냐 얘들아? 페이커도 있는데 보여줄게 이번에 보여줄게 얘들아 단이 아닌데? 뭔 단이 보여줄게 단짠단짠 보여준다고 아 뭔소리야 내가 페이커 깐거야? 뭔 개소리하고있어 뭔소리야 나 방금 근접점 가다가 뒤진거 아니야 여기는 여기입니다 여기 간 다음에 바로 표치기 갑시다 뭔 망원이야 얘들아 아 진짜 개쭈고 오야 이거 왜 열리냐 이제 원래 열리는게 보이나? 아 열리.. 원래 보이죠? 갑시다 자신감.. 아니 야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백터말구 근접점 채광이 백터말구 내가 점사로 바꿨겠어? 흐흫 뭔소리야 비 때문에 죽었네요 내가 못한게 아니라 비 때문에 죽었네요 아니야 비가 내면 내 점수는 2000절대로 올라간다 전투력이 상승한다고 잘 봐 설마 있는거 아니야? 있으면 그래 이런개들이 있어야 2100점 올라간다 음 마치 유의한 카드배틀같은거지 계속 효과의 효과 효과의 효과 일로와 일로와 예 ist 응 예 ist 좋아 아 새끼 때려졌지 좋아 여기서 음 만나 만나 당장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작전 좋아 너 내 때리고 나 내 때리고 좋아 한명 나가리 아프지 아프지 그럼 죽어야지 아니야 이 새끼 총들기 하면 안돼 형 형 총들였어요 응 다음 무빙하면서 바짝짝짝 다음 빨리 빨리 먹어 일로와 어딨어 개새끼 일로와 펴펴? 펴펴펴? 펴펴펴펴 펴펴펴? 어딨어 어딨어 없어? 알았다아 아냐아! 아니 왠걸 봤냐 얘들아? 얘들아 방금 이거는 되게 도박이였어 엄청난 도박이는 불구하고 내가 잡아줬다니까 나 권총던 사람한테 내가 주먹으로 개겨서 잡았다니까 얘들아 이건 칭찬한 부분 아니냐 아니라고? 에반데? 이건 에반데 아으으아ㅏㅇㅏ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빨리 가지 않으면 난 살해당하고 말거야 그래 초록색 집어 뛰는거야 나옭년생김 설마 개신하이쪼? 으아아아아ㅏ아아iller feature yeima ह used to hehe 흥뚝거리는 놈 많아지만 퍽퍽한 이 땅 위에선 의지가 꽤 돼 아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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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빚진수님 자꾸 못하는척하지 말아주세요 마스터까지 30점 남은 이건 여러분들 제가 놀랐어요 놀라면은 아무리 2000점이어도 사람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순간 놀라면 에임이 지지나고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다 아쉽다 아 이제는 아 진짜 이번에 보여드릴게요 방금 재밌었죠? 이게 배그를 쭉 쭉 쭉 쭉 이제 다큐로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예능 충분히 보여줬으니 다큐로 갑시다 네 다큐로 갑시다 예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죽은 것만 보지 말고 잡은 거를 일단은 부각시켜 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총이 들었어요 총 권총을 들고 막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앉으면서 피하고 주먹으로 잡았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 상당한 상당히 괜찮은 깡을 입고 있다 음 한국 채널에 는 거 없어요 개갔네 진짜 이거 이거 언제까지 계속 바꿔야 되는거야 내가 하하하하하하하하 음 음 음 그러게 나 또 영어 잉글리시 돼있어 개팍쳐 진짜 아아 아이고 왜 이거 트위치 왜 그러냐 이거 에 에 에반데 진짜 에 우승 많이 안해봤어 왜 그런줄 알아? 우승을 많이 하면은 우승할 때 기쁨이 많이 없어 또 이겼네 하면서 이기는게 당연한게 되는거야 하지만 우승을 못했다고 우승을 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기쁨을 누리지겠지 난 그 기쁨을 위해서 일부러 계속 죽는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못하는거다 마치 그거지 김준혜씨가 말했던 일부러 막 어 물도 안마시고 최고의 맥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 막 샤워 막 땀 뻘뻘 내고 일부러 막 늦게 막 하고 뭐 힘들게 하면 지치게 하면서 샤워하고 딱 맥주를 마시는거지 마치 그런거야 음 이따 승리의 기분을 맞기 가고 싶다 해갖고 이제 한번 이겨볼까 이겨서 캐oo 100등에서 2명 죽일 거 좀 찼다가 3등에서 2명 죽이면 1등 아닐까요? 아니 1등인가? 그렇죠 1등이죠 그러면은 자 이거 당장 폰치키 당장 폰치키 간다 가자 가자 출발 갑시다 좋아요 사위관 어떻게 쓰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사위관은 에임을 잘 맞춰야 돼요 이게 5번 빵빵 쓸 수 있다고 막 쓰면 안 돼요 사위관은 데미지 났기 때문에 한 방으로 잘 안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연발 연발을 맞춰야 돼요 침착하게 쓰세요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아 풍엘렘 잘 하시네요 거의 백의맨 아니야 백의맨 저도 10킬은 한 적이 있습니다 10킬 2등은 한 적이 있었다 아 콜 콜 정립 정립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존버 갑니다 여러분들 저 존버 갑니다 원래 존버는 제 취향이 아니어서 시발 아 이거 여러분들 7만원 올려주셔야 되니까 이번 판 1등 가면 5만돈에 한다 출렁출렁 아 합쳐서 10만 좋아 합이 10만이네요 근데 방금 건 에바니까 12만원으로 딜보죠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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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근데 방금 너무 아쉽다 탑10에 들면요 아 알겠습니다 탑10 들고 1등 해야 심한이구나 어 레드노트 끝났다 여러분들 제가 꼭 따겠습니다 돈이 걸려있다? 눈 뒤집어집니다 저 그렇죠 그렇죠 이런거 마셔주죠 가자 가자 와아 이쁘죠? 그 내기 나도 끼지 나도 5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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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다들 들어오세요 에 다들 들어오세요 그리고 한푼도 못 받은거 아니야? 아니 머동님 지금 우승하고 싶어서 퇴적하는 중인가요? 아니 아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도 대충 한적이 없는데 게임할때 어 뒤로 뒤로 갑시다 슥 하고 나도 탑3 에삼 만건다 아아 정말요 탑3 탑3은 좀 힘든데 왜냐면은 아니 할수있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미니다 미니 헉 미니 미니껴 아 보여준다니까 정말이지 진짜 아이고 잘못했다 이거를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됐어 이것도 버리고 이거 안되지 이거 버려 레드워트 끼고 1번 장전 좋아 됐어 됐어 게임 끝났어 어 경매라니 어 어 어 됐어 됐어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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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4배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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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4배율 먹었어요 왠 웨 mechanics 네 아 아니라고 알았다 온다 쏜다 가자 가자 침착해 침착해 와 또 사배 어떡해 그러고 안하겠지 이 씨발들 나쁜놈들 어 저기 열려있는게 보였죠? 일단 그러면 이 뒤쪽에 빠지겠습니다 포측이는 사람 많다보니까 너무 깝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겨우 2,500원? 대기에 끝에서 무조건 저 미니키고 1등한적 많습니다 왜그러세요? 방송에서 한번 보였구요 저 일단 1등은 방송에서 보여준 개인전 1등은 솔직히 두번 밖에 없어 개인전 1등은 파밍 이뻐요 이쁩니다 교회 조심해야해 교회 그리고 교회 조심 안하죠 저 얼굴 아냐 저거? 죽으려 아 이게 뭐야? 하하 이게 뭐야 왜왜? 좋아 온다 쏜다 온다 쏜다 죽인다 뭐야 뭐야 이거 배당률 게임이야 뭐야 뭐야 이거 배당률 게임이야 하하 아니야 할수있어 할수있어 음 할수있어 돈 야 돈이 걸려있으면 사람이 달라져 목숨을 건다니까 보여줄게 여기 문 열려있지 왜 그런줄 알아? 여기 열려있지 이쪽으로 빠졌어 애들이 보니까 저쪽으로 쪼고 있거나 아니면 저거 논해가갖고 엎드려있으면 잡을수있을거 같애 간다 1번 쿤척모르독 탑10 다섯배율 어?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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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아아아아 좋아좋아 아아아아 펄밍좋아 펄밍좋아 배울도 왜 그걸로 확인해요 아 맞다 대박 오 소음기 소리 들린다 따악 떨어지면 안됐었는데 괜찮아? 에이 괜찮 어우 깜짝아 그럼 나는 탑10에 들면 히당천원 에이 나 0킬 갈거 같은데 이번에 어 으아아아아아 땡 아아 이게 그 유명한 배팅그라운드인가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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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아 나 나 돈받아 이랬는데 아아 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넣 호호호호호 모아 잠자리 너, 혹시 너무 빨리 아이오 괜찮아 본지든 일으사시꺼 끼임은 하면 안돼 어엉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숨을 불태워 개그하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나 레이팅 사실이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저 레이팅 내꺼아니구나 이거 진짜 목숨만 불태웠네 저 이거 진짜 여러분들 안 믿어주네 아 진짜 여러분들 저 저 저 여러분들 이번까지 유효 사실 이번 승률 100% 야 이번까지 유효? 어때? 이번까지 유효? 이번판 유효? 아아 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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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아 감사합니다 전산들 말하지 니가 왜 말해 방제 구워주세요 레이팅 제자리 찾아가는 방송 아 레이팅 1800점은 맞다고요 아직은 아 근데 이상하네 많이 이상하네 아 넘어 아 그 아